피디고궁이 진짜 좋은이유 제 기준으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? 나 이때 왼쪽 친구한테 미안해 뽀로그로 뚝배기 맞추거든 이건 진짜 미안하더라 고맨 인자 와 피고궁 사기인 이유 진짜 피고궁 사기인 이유 아 나 저 왼쪽 못봤어 왼쪽 못봤어 왼쪽 못봤어 난 풀인줄 알았어 잘봐 이때 보였지 이때 보여서 삥던진거야 와 진짜 존나 하기 싫겠다 진짜로 와 진짜 하기 싫겠다 관전자 시점 본다 얘가 먼저 죽죠 와 와 존나 쎄다 와 진짜 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눈앞에 삥 미친 눈앞에 삥 미친 와 와 와 미친 와 눈 없어졌겠다 히헤 헷 하하 헣 어허 으아아 우아아아 진짜 더 웃긴거 알려줄까? 걔 더 웃긴거 알려줄게 잘 봐 친구가 기어감 계속 보면서 기어가거든 보면서 기어가는데 이쯤에 포기해 이친구도 포기해 포기하는거 레전드 어쨌든 P99은 사기다 초반과 기어감 이친구 정상 조상 더욱 수고하 고기 조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